가운을 벗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일주일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빈자리를 채우며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껏 전공의가 하던 각종 검사,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보고 상처를 치료하는 일, 심지어 처방 전 발행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불법인 것을 알지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공의 부재로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환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평소의 절반 수준, 낮은 곳은 4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위급한 환자는 2차 병원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위암 수술을 못해서 3차 저희 병원으로 보냈는데 저희도 전공의가 없으니 수술이 안 되니 다시 2차 병원인 다른 XX병원으로 보냈거든요. 2차들끼리도 돌리고 있어요, 환자를. 환자가 제일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시간이 갈수록 간호사는 불법 의료 행위에 뇌물리고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하겠다고 밝혔지만 병원 정상화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